진짜 안 돼. 진짜 큰일났다. 남기랑 그건데 이거. 금하 결정전인데. 진짜 똥기 진짜. 디바 4개에요. 이거 윈드 안돼요. 진짜 절대 안 돼. 디바 너무 꾸쳐서 안 돼. 아 괜찮, 괜찮. 레킹볼을 할까요, 그럼? 네, 네. 차라리 레킹볼. 일단 한 번만 해볼게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안 돼! 한 대 레킹볼. 로드호그, 로드호그. 로드호그 힐 빠졌어요, 빠른 번. 아, 큰일 났다. 로드호그에.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2층에 엘 커. 이게 사라...? 방금 hablando doch. 방금 뭔데? 아참 나 살았는데 탈퇴해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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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갔다 힐! 나이스 호그, 호그 1배, 반디야 뒤, 뒤에서 딜팍 하나 있어 2층에 맥클 있는거 아냐? 2층에 맥클 있는거 아냐? 2층에 맥클이 나이스! 나이스! 쟤네 근데 조합이 윙즈가 통할게 절살인데 이거 윙즈가 될 수가 없는데 쟤네 조합이 이게 어떻게 되고있지? 이게 어떻게 막고있는거야 이거 이거 뭐야 팀 안돼 팀 안돼 나 좀 섰다 이거 뭐야 저걸 죽어주네 아니 쟤네 조합이 완전 우리 조합 카운터인데도 우리가 이기고있는게 말이 안돼 진짜 말이 안돼 나이스! 한조! 한조가 계속 잘라붙고 나이스 맥테이스도 나이스 맥테이스도 나이스 나 앞에 윈선 개피 윈선 개피 윈선 개피 야야야 렉킴을 잡으라 얘 방심하는척 하다가 비빌라 그럽니다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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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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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만하고싶어? 나이스 야 나도 뽑는다 윈디론 그만갔습니다 나도 뽑는다 이거 진짜 안돼 아니 쟤네 근데 리퍼에 리퍼 로드호그인데 리퍼 로드호그 브리기테 모이라인데 어떻게 이게 되지? 신기하다 리퍼 로드호그 맥크리 브리기테 모이라 햄스터 이걸 뚫고 윈선을 한다고? 다 쓸거 꺼내놓은거 아니겠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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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토 쪽으로 뛰자 이거 나이스 힐벨까지 쏘주나? 아 나이스 자 나이스 힐벨까지 쏘주나? 아 나이스 나이스 왜 이렇게 잘 재워 우리 아나 근데 우리 아나 다 재워 이걸 또 이기네 이걸 또 이기네